안녕하세요. 여기는 마산 어시장 22년대 마산 어시장 적석 어묵집입니다. 여러분 적석 어묵집입니다. 여러분 저쪽으로 왔다. 12월 1일자 저기 아이파크 적석 22년대 적석 어묵집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골고루 핫도그 떡볶이 떡볶이 어묵도 뜨끈뜨끈한 어묵들 한번 보이소. 진짜 뜨끈뜨끈한 어묵들 사장님 좀 덜 매운거 있어예? 매운거 하고 매운거는 요런거 요런거 안 매운거는 요런거 안 매운거는 요런거 마가 덜 드실거에요 안 매운거 이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좀 주세요 얼마치 드릴까요? 그래도 3천원씩 주이소 일단 3천원씩 그냥 먹을거에요 반찬, 먹거리 반찬 그냥 먹을거에요 따뜻한거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산 22년대 마산 의시상 적석 어묵집입니다 여러분 마산에 오시면 많이 애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